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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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쫄깃 다음은 감자 고소한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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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에 일어나서 오징어 탕수수육 1, 2, 3, 4, 2, 4 1, 2, 3 1 1 1 2 2 1 1 2 1 2 1 2 2 2 2 2 2 2 3 2 3 2 3 2 3 2 3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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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6 7 7 8 9 5 5 5 5 6 6 6 9 9 5 6 10 10 10 10 10 10 11 10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매운 고추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뼈가 더 잘 어울려요 치킨은 너무 맛있었어요 치킨은 매콤한 치킨이에요 치킨은 매콤한 치킨이 있어요 치킨은 매콤한 치킨이에요 치킨은 매콤한 치킨 치킨은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 오징어 그냥 중독독독독독독독 고추냉이 너무 좋아요 오징어 딸기맛 젤리 감사합니다.